오늘은 좀 뭔가 저의 해장루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술을 못 가서 그런지 좀 다크서클도 좀 있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맛있겠죠? 아 너무 잘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침대에서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 어제 제가 맵수로 지금 술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부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뭔가 저의 해장루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씻고 해보도록 할게요. 세수를 하고 왔는데 어제 술을 못 가서 그런지 좀 얼굴이 붓기도 좀 있고 다크서클도 좀 있고 술 먹은 다음날엔 유독 얼굴이 좀 많이 푸석푸석하잖아요. 알콜로 뺏긴 수분과 생기를 빨리빨리 보충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달빛 유자 비타 톤업 애플존 패드입니다. 달빛 유자 수면팩은 다들 아시죠? 평상시에 저도 좀 뭔가 푸석푸석하다 칙칙하다 싶으면 좀 자주 사용했던 제품인데 같은 라인의 패드가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일단 이 패드가 좋은 게 브라이틴이랑 미백 기능이 있으면서 또 붙이고 한 5분 정도만 있으면 바로 환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보시면 아이패치와 일반 토너 패드를 합친 모양이에요. 제가 골프를 칠 때 이제 눈 밑 기미방지용으로 아이패치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아이패치와 합쳐진 패드라고 하니까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약간 뭔가 눈가와 앞광지, 애플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좀 뜨기도 하는데 이 패드는 애플존을 다 덮어주게끔 크게 나와가지고 다크서클이랑 광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애플존만 밝아져도 전체적으로 안색이 밝아 보이고 피부광이 살아 보이는 건 다들 아실 텐데 베이스 메이크업 할 때 여기를 잘해주면 블러셔가 아주 예쁘게 올라갑니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엄청 얇아요. 이거의 좀 장점은 그거 같아요. 원래 보통 일반 패드는 좀 붙였을 때 좀 떨어질 걱정이 좀 있고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냥 딱 붙어있어서 그러니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지금 딱 붙였을 때 쿨링감이 굉장히 좋고 그냥 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한 5분 정도만 붙여줘도 확실히 좀 화이트닝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패드를 붙인 다음에는요. 또 찰떡궁합인 게 있습니다. 바로 달빛 유자 언더아이 마사저인데요. 이 언더아이 마사저는 올리브영에서 패드를 구입하시면 같이 주는 마사저예요. 언더아이 마사저로 살짝살짝 굴리듯이 이렇게 마사지해 줄 거예요. 이렇게 뭔가 밀착이 더 잘 되겠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패드에 비타민 성분이 흡소도 잘 되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서 다크서클 완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 안 들이고 그냥 살살살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 밑은 너무 세게 압을 주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시죠? 눈가는 주름이 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살 비타민아 들어가라고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이렇게만 해줘도 다크서클 그리고 볼 앞 광대 부분 이 애플린 부분이 집중적으로 톤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써본 결과 그런 게 느껴져요. 근데 여기서 저의 꿀팁이 있습니다. 바로 꿀잠 피부 수면팩으로 유명한 한율 달빛 유자 수면팩인데요. 수면팩이니까 이거를 밤에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까지 촉촉하고 생리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이 좀 술을 먹은 다음날이나 좀 피부톤이 유난히 좀 칙칙해 보이는 날 있잖아요. 잠을 좀 못 잤다. 아니면 어제 좀 화장을 좀 장시간 하고 있었다.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또 집중 케어를 패드랑 같이 수면팩으로 같이 해주는데 얘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지금 패드를 붙인 상태에서 이 위에 수면팩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은은하게 생기있는 광이 돌면서 톤업이 되는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 진짜 메이크업도 잘 먹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스케줄이 있어서 샵에 갈 때는 차에서 이 조합을 붙이고 가거든요. 제가 지금은 패드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 광대 쪽 애플존 라인만 발랐는데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면 다음날 진짜 엄청 환해진 걸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고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되고 약간 남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패드를 떼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남아있는 수면팩을 이용해서 갈사. 괄사로 붓기를 제거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달빛 유자 수면팩을 사면 괄사 기능이 있는 이거를 같이 주는데 여기는 스파츌러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엄청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바로 마사지를 해볼 겁니다. 이 넓은 면으로 볼을 밀어주고요. 이렇게 너무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눈밑기 빠지라고 살살 적당히 압을 주면서 코에 있는 거 없을 거야. 다시 발라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 V자 쉐입 있잖아요. 이번엔 V라인. 쉐입을 위해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밤에 이렇게 할 때는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멍 때리면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턱 밑에 이쪽 있죠. 보았으면 여기를 좀 눌러줘야지 붓기가 사라져요. 너무 세게 말고 살살. 어때요? 약간 좀 뭔가 피부에 광이 좀 도는 것 같지 않나요? 붓기도 좀 가라앉고 어떤가요? 피부 해장을 완료했으면 이제 속도 달래야 하니까 해장 음식을 만들어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순두부찌개입니다. 보통은 다이어트 안 할 때는 냉면 매운 냉면으로 해장을 하거나 냉짬뽕 약간 요런 것도 많이 먹긴 하는데 저 오늘 좀 뜨끈하게 땡겨서 우삼겹을 넣어서 국물 자작한 순두부찌개를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우삼겹이랑 순두부 기버터 올리브유 다진 마늘 그리고 약간 편하게 먹기 위해서 해볼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파랑 고추는 약간 그냥 알아서 적당히 썰어주시면 돼요. 썰어주시고 고추는 저는 매운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를 썰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료 준비는 한석 올리브유를 한 2큰술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최애 기버터를 또 살짝 넣어주시면 이게 또 맛이 달라지거든요. 기버터 조금 녹여줍니다. 녹여줍니다. 이정도 녹고 복복 음 맛있는 냄새 사실은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리키트로 잘 나와서 귀찮으시면 리키트로 해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고기 기름이 나오면 고춧가루를 넣으셔서 고추 기름을 냅니다. 고추가 타지 않게 불을 좀 줄이고 해주시면 좋아요. 고춧가루를 복복해 주시다가 재료 부어 순두부는 굳이 다 안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수저로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순두부가 물이 갑자기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순두부가 보일 정도 음 너무 맛있겠다. 팔팔 끓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까서 넣어줍니다. 계란을 터트리는 파가 있고 안 터트리는 파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전 터트려요. 살짝 흰자만 좀 살짝 노른자는 좀 살리고 흰자는 좀 풀어요. 저는 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제가 간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어제 짜게 먹었으니까 양침상 좀 덜 짜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맛있겠죠? 아 너무 잘했다. 다른 분들은 보통 해장으로 루틴이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고추기름 내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기버터를 사용하면 고추기름 내기 좀 더 편해요. 근데 너무 많이 내면 순두부가 약간 퓨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노른자 찾아 노른자 노른자 여기 있다. 아직 딱 덜 읽기 전에 딱 먹어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 있대. 이 상태에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노른자를 탁 터트려가지고 양파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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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멈출 마젤베 모자 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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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는 속풀히 해장까지 다 했고 그래도 좀 몸을 살살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장 루틴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해장 운동하러 왔습니다 해장 운동을 할 때까지 못해요 15분 후 네 오늘 저의 해장 루틴 3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해장 루틴도 댓글에 많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달빛 유자 애플존 패드 달빛 유자 수면팩은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특히 올리브영에서 단독으로 애플존 패드는 60매 추가 10매 더 그리고 수면팩은 무려 70mg 본품 1 플러스 1으로 구성된 기획세트로 판매가 된대요 아침에 보여드렸던 이 꿀조합 아이 마사저도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부터 한정수량으로 증정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추천하지만 2월 찐신상 달빛 유자 애플존 비타 톤업 패드는요 진짜 한번 써보시고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혜택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도 저 소유의 추천 조합으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